천태종 창원 원흥사 주지 월토스님이 방송포교 활성화를 위해 BTN 부타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월토스님은 지난 6일 봉행된 원흥사 정기법회를 겸한 부타회 신춘특별대법회 공개방송에서 유튜브 월토스님TV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 500만 원을 BTN 부산지사에 기탁했습니다. BTN 즉문즉설 진행자로 오랫동안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월토스님은 최근 구독자 3만여 명이 가입한 유튜브 개인 동영상 법문채널 월토스님TV를 열어 불자들에게 바른 신행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월토스님은 방송포교는 불자라면 누구나 동참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설법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개인이 아니라 부처님을 위해 회양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